정선민 선수가 혼나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괜찮습니다. 기태현 감독이, 어. 어 안됩니다. 기태현 감독만의 또 예, 표현입니다. 슬라이더가 끝에 맞으면서 머리 조절이. 엄청 좋습니다. 완전히 몰입을 하신 느낌인데요? 4구째, 황성빈이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 결면 코스에 떨어지는 마성의 타구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출발하는 타구, 뒤쪽으로 뻗어갑니다. 워닝트랙, 소크라테스 담장 앞에서 잡습니다. 손성빈이 태그업 3루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필레.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네. 1루에서 같이 리터쯤에서 1루 갔으면 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빈대반적이 있는지 알았나? 하나는 진짜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더 혼나고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올랐습니다. 이타구 날카롭게 뻗어갑니다. 좌이수도 중견수! 이타가 기사포스가 되면서 황성빈 선수가 3베이스를 내달리면서 곧 들어옵니다.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들어왔던 황성빈.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형 감독이 어어.. 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대형 감독이 어.. 대형 감독만의 또.. 괜찮아요. 표현입니다. 선명하게 작용해서 선명하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호헤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춰내면서 그런데 Porter 두 공을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냈어. 크리스마스 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